안녕하세요. 쇼미더 이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이요. 짠! 색깔 휘황찬랑한 색깔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커스텀 컬러 에디션! 팬더에서 모노그램 스트랩, 클래식한 모노그램 스트랩이 커스텀 컬러를 만나서 새롭게 탄생한 모델입니다. 뭔가 디자인적인 것과 편안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팬더의 모노그램 스트랩이 팬더 원년에 선보였던 커스텀 컬러를 만났어요. 그래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스트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1.5인치에서 58인치까지 길이 조절 되게 자유롭게 되고요. 너비 또한 2인치라서요. 굉장히 안정성 있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겉으로는 내구성이 좋은 폴리에스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으로는 미끄럼 방지에 대해 도움이 되는 폴리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끝은 천연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메탈 하드웨어로 좀 더 신선한, 요즘 신선한 느낌을 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 보이네요. 무엇보다도 좀 컬러감인데요. 어, 이게 이렇게 겹쳐놓으니까 좀 뭔가 굉장히 다양한 채색인데 하나씩 놓고 보면요. 여러분들 기타나 아니면은 좀 자신을 표현하기에, 연주할 때 표현하기에 좋은 그런, 그런 컬러로 되어 있어요. 하나하나. 굉장히 무대에서도 멀리서 봤을 때도 좀 튀는 색이라서 좀 더 나를 표현하기에 좀 더, 봐봐요. 좀 더 좋은 색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펜더 커스텀이라는 면에서 좀 더 유니크하고 뽐낼 수 있는 그런 스트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가격대는 원래 3만 2천 5백원인데요. 2만 6천 원 정도, 2만 원대로 책장이 되어 있는데 모노그램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는 두지 않아요. 얘가 컬러감 때문에 약간 좀 더 가격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유니크한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여러분, 가지세요! 오늘의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IT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